좋아요 구독 오늘 그러면 또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또 섹터 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오늘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보니까 이 환이 어떤 업종에 긍정에 영향을 미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은 조금 더 강한 게 있네요 저는 관심 업종은 화장품 쪽 화장품 쪽 오히려 쉬어갈 때 화장품 쪽을 가지고 온 이유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우려가 됐던 건 가깝게는 물류 비용의 증대 이게 파업의 일시도 있었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운송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거기 더해져서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 수출업체에게는 불리하니까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환에 대한 변화도 당기지만 긍정이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에 대한 이슈도 사라졌고 거기 더해져서 이번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다 보니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보다는 시장 정도로 주가는 흘러가고 있어요 시장 정도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도 위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장품 업종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한 블랙프라임데이를 화장품주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으로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이미 시세가 나온 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일정들이 주가에 깜짝 그런 반등이라도 줄 수 있을 힘은 있을까요? 거의 주가에 녹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녹아져 있다 네 녹여있다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 전체적인 총 매출액 같은 경우가 호조를 나올 때는 종목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주가라고 합니다 우리 고점 대비해서 업종이나 종목들이 한 10% 조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은 저점 대비해서 20%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50% 빠져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위에 떠 있는 절대 주가가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좀 비슷해지면 못 올랐던 절대 주가 상단에 있던 쪽이 이제 키를 맞춰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거는 시장이 오늘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환이 이렇게 변하면 우선 화장품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바뀐 게 없으니 그 생각을 한 건데 빠져 있는 쪽 2차전지 그쪽으로 왔어요 반도체 이쪽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시장이 여기에서 빠질 시장은 아니니 위로 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로 우리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래로 하방으로 얼마나 열릴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점에서는 그래도 증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주는 이제 환율에 관한 변동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화장품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종목 이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? 아무래도 1등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는 아주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더 부각이 될 수는 있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품목이 좋다 보니 좋긴 한데 1등주를 보자라는 점에서 실리콘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호조를 나타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우리가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리콘트 주가가 빠졌었는데 유통이다 보니까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품목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품목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제품들이 더 팔려나가고 한다면 실리콘트에게도 좀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조정이 나와 있어서 실리콘트 같은 경우 언제나 업종의 1등주를 관심을 가지자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